대전과 세종 그리고 천안과 금산 등 충남 5개의 시군에 저녁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하루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. 오늘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6.3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한나수은주도 영하권에 머물렀고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체감온도는 더 낮았습니다. 대전지방기상청은 내일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이어지겠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그리고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